여기에서 이제 저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에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동일된 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계속 선포했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된 자로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니 나도 왕이고 또한 내가 그 생명 안에 있으니 나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린 그런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 감동으로 와서 그렇게 했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나 영계 세상 이 세 가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 다스렸어도 안 되고 영계만 다스려도 안 되고 세상 세 가지 다 다스려야 돼 그래서 이제 성품의 다스림 중에서 이제 모세가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저를 전복시켜서 나도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정책성 없는 자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는 광야로 보내줬지만 저는 이제 광야가 아니라 이곳 미라클 스쿨을 통해서 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감동으로 그럴 수 있지. 제가 고통당하고 대가집을 했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8년은 9년을 해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연결되어 있는 몸안의 지체거든요. 그러면 얘 오른손이 경험한 거는 얘 새끼손가락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시간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 다 9년 10년을 어떻게 굴리냐고 빨리빨리 변화시켜서 지금 빨리 나라를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선견자로 우리 아예 낸시코인 선교사님 선견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저도 낸시코인 선교사님은 빨리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저는 다 고생하고 이제 늦게 만났어요. 그래서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지 지금은. 고생을 할 건 다 했죠 저는. 하여튼 자매님은 그렇게 여기 학교에서 6개월 안에 끝낸다면 이거 온난화 좋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미라클 학교에서 훈련하면서 나는 이런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한 번 정체성에 대해서 좀 한 번 확립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면접을 보러 저번 주에 이력서를 넣어서 이번 주에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뭐지 직무를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회계 쪽으로 해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 제출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면접 보러 와라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런데 이제 여기 회사가 중소기업이기도 하고 해서 약간 진짜 그전까지는 그래 나는 왕의 정체성이니까 나는 이런 거 또한 담대하게 다 할 수 있어. 잘 볼 수 있어.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간편하게 그냥 면접 보고 오는 거지 이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계속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했는데 막상 당일에 오니까 이제 딱 이제 주차까지 다 하고 갑자기 떨려.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본체가 나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양자 재논 효과에서 이만큼 이게 셋업이 충분히 안 된 거거든. 그래서 계속 상상하고 안 해서 이걸 많이 해고 갔으면 사실 그렇게 떨리진 않거든. 앞으로는 이제 TV야.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가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을 들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떨리는데 갑자기 이제 가는 중에 갑자기 영찬향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제 입에서. 그래서 영찬향하면서 방언하면서 계속 주님께 영광이라고 제 입에서 계속 그런 말을 선포를 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주님의 영광이고. 계속 찬양하고. 왜냐하면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간다면 떨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게 이 싸움이 전쟁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체 나는 왜 사느냐. 누굴 위해서 사느냐. 이거에서만 확답하면 여러분 담대하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 설교가 그거잖아 지금.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이번 거 주 1, 2회배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은혜가 되니까 끝나고도 우리 막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연을 주시니까 이제 그러고 두려웠고 떨리고 긴장된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진짜 하나도 떨리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 이사님께서 너무 뭐랄까 예전에는 너무 딱딱한 모습들. 그런 이제 면접의 모습들을 봤으면 이사님부터 이미 아우 왜 이렇게 시간이 일찍 왔어. 우리가 뭐 조금 기다려야겠네 하면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제 아우 우리 뭐 회사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회사 사정에 대해서 이제 왜 한 명을 이제 왜 채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세 명이 있어서 채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채용을 하게 됐냐면 이제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관계적인 문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한 명을 다른 팀으로 보내고 이제 이 팀 안에서 이제 관계적으로 조금 너무 힘들거나 이런 사람을 좀 거르기 위해서 그래서 채용하게 됐다. 아 그래서 관계를 좀 잘하는 실력만이 아니라 관계를 좀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구나. 오케이. 네네네. 그래서. 아 그럼 우리 이지원이지. 아 저도 그 생각 했어요. 그래서 아 이미 나 그래서 아우 그러시냐고 아 관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자신이 있다고 이제 거기서 뭐 술 담배하고 뭐 해요. 그러니까 전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저는 예수님 믿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관계적인 거 이런 만약에 이런 상황 만약에 뭐 둘 중에 의견이 틀리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제 그러면 치료롭게 대처해야죠. 뭐 내 의견만 펼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의견도 듣고 서로 이제 중간적인 입장을 나도 내 의견을 수렴을 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을 이제 서로 맞춰가면서 해야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막 떨리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막 나온 거야. 크리찬이란 말도 다 아주 자신 있게 하고 어휴 귀여워 자랑스러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이 크리찬을 싫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 사실 나도 옛날에 면접을 많이 봐봤지만. 근데 저는 예수민당 때문에 저는 시험 붙은 사람이야 사실은. 그분이 골수분자 크리찬이었걸. 난 저 뽑는 사람. 난 그걸 몰랐지.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크리찬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 한국이. 그런데 여기는 크리스천들을 그래도 오히려 되게 좋아하시는 분위기였어요. 오 잘 됐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 CEO가 이렇게 크리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아마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크리찬일 거야 이렇게 되면.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면접에서 이제 너희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나 물어봐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그 사람들한테 소개하기보다는 너희들이 궁금한 거를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약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봐라고. 그렇지. 그분이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렇지. 또 그것까지 적용을 했어. 아이고 그냥 말씀을 아주 실생활에 기가 막히게 잘 적용했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면접 잘 보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담했던 그 상담가분이 그 다음날 축하한다고 이제 거기 취직됐다고. 아! 취직된 거야? 지금? 네네네. 이제 이사님이 되게 좋아. 지금 매이저 전공도 바꿔가지고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전공을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초보자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 경험 있는 애들도 분명히 많이 왔을 거라고. 그쪽에서 일했던 애들. 이건 정말 하나님 붙일 거라는 믿음이 그때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 감동도 있었고. 또 제가 선포해드렸잖아. 이야. 정말 주님 붙들고 이번에 그냥 박출하게 됐네. 알라시아 돌아와.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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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바로 출근을 이제 내일부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사님께서 이제 지원 씨 그 뭐지. 뭐 컴퓨터나 이런 게 지금 배송이 다 늦어져가지고 지금 당장 오지 말고 자리가 다 준비되면 오라고. 그래서 며칠 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조금 더 주셨어요. 응. 그리고 다행이나. 급하게 막 가는 거 보다. 네네네네. 마음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 또 안배해 주시네 환경을. 네네네. 그래서 자리님은 이번에 그 다스림의 이걸 보면서 정말 자기한테 적용된 게 지금 시험도 이렇게 적용했고 또 성품도 적용했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적용해서 가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본인 안에 어떤 내가 이걸 다스리는 거 있어서 아직 좀 부족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 뭐 비춰준 거 혹시 있어요? 저는 여기 이 회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관계에 대해서 더 다스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관계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게 저도 솔직히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거 잘 못했던 사람이야. 자매님 지금 이 학교 통해서 정체성이 와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그 부분 자신 있어서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는 여기 들어올 때는 상태가 그쪽으로 잘 안 됐던 사람이야 사실. 그렇죠? 나 그거 다 우리 다 잊어버려. 소식적 다 잊어버린다니까. 지금 되니까 내가 원래 이랬던 자라고 아주 착각을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매님은 그러지 않았잖아. 솔직히 그렇지? 그런데 이게 정말 대박인 거야. 이게 지금 간증인 거야. 지금 여기서 정체성이 이만큼만 생겼는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거기서 나 자신 있어요. 관계적인 면은. 사실 관계적인 면은 제일 자신 없었던 사람이야 자매님은. 그런데 그 부분에 그렇게 됐으니 선포한 거잖아. 사실 믿음으로 딱 선포한 거잖아. 본인이 엄청 돼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믿음으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훈련시킬 거야. 직접 너 그래? 사단은 또 그래? 너 그래? 잘한다고? 이러고서 거기다 뿅 내놓으면 어떤 상황들이 어려운 것들이 일 텐데 자매님이 그걸 잘 통과해서 성숙해가는 과정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통과할 거라고 믿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십자가로 가고 계속 양자 제논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거기서 하나님께 높임, 하나님 높여주시고 거기서도 승진도 되게 빨리 되고 그럴 것 같다는 감동이 오거든. 그래서 계속 십자가로 가면서 승리하세요. 알렐루야. 안녕하십니까.